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옹입니다 돈은 없고 살 보드게임이 많은 요즘 선택과 집중이 진짜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한글판이 나온다는 소식만 들려도 무조건 펀딩 들어가거나 선주문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 많이 나와서 무지성 구매는 멈추고 게임을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돈과 공간 확보가 된다면 다 사고 싶은...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파이윰 보드게임을 살펴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윰은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한글판으로 출시되었고 저도 살펴보면서 괜찮은 게임이다 싶으면 구매할까 고민 중입니다 파이윰은 이집트 나일강 근처 곡창지대 도시입니다 많고 많은 테마와 도시 중에 왜 파이윰을 선택했을까요? 이 작가가 프리드만 프리제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보드게임 작가 중에 굉장히 자기 색깔이 짙은 작가로 출시한 모든 보드게임을 보면 초록색을 주 색깔로 사용하고 F로 시작합니다 파이윰도 그런 의미에서 F로 시작하는 도시를 찾다가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실험적인 작품을 내면서 출시한 보드게임마다 컨셉을 잡고 냅니다 대표적으로 504를 보면 504가지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아스모디코리아에서 출시 특가로 36% 할인을 받아 48,000원의 예약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고 10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으면 포인트도 많이 주겠네요 현재 주문은 163개 주문 중이고 원래 이런 선주문은 감 보다가 마지막 날에 주문 개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소요시간이 30분 이내로 나와 있는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면은 120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를 안 해봤지만 인원수에 따라 플레이 시간이 늘어날 것 같은 게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게임 리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총회를 받아야 하는 게임입니다 구성물 소개를 보니까 매우 보기 좋게 나와 있습니다 보드판이 이렇게 돼 있고 주변에 점수 트랙이 있습니다 전략 보드 게임에서 점수 경쟁을 할 때 총 3가지 방법을 보통 사용하는데 이렇게 점수 트랙에서 현재 몇 점인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점수 토큰을 이용해 비공개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램모어라는 게임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점수 트랙과 비공개 점수 토큰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수 트랙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는 1등으로 잘나가는 플레이어를 견제하고 점수를 보면서 전략을 세우라는 뜻이 숨어 있고 점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블러핑을 하면서 중간에 다른 플레이어의 점수를 추측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윰은 점수 트랙을 보면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성품은 보드판 위에 올라가고 자원은 밀, 포도, 석재, 물고기, 장미 5종류가 있겠네요 장미가 자원이라는 게 조금 독특하네요 이제 이 게임의 핵심인 카드입니다 시작 카드를 각 플레이어마다 5장씩 갖고 시작하고 게임 도중 카드를 구매하여 내 덱을 완성하여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덱 빌딩 요소가 이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점수도 내가 사용한 카드에 의해서 획득하게 되고 어떤 카드를 모아 빌드업을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덱 빌딩을 좋아하시고 이집트 테마 좋아하시면 뽐이 올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판을 보면 악어들이 올라와 있고 옆에 보면 8장의 카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카드에는 번호가 적혀있고 번호가 높을수록 좀 효율이 좋은 카드이거나 점수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를 구매하면 새로 공개할 때마다 항상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낮은 숫자 4개 여기에 있는 4개에 3달러, 4달러, 5달러, 7달러로 적힌 이곳에 카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살펴보면 게임 종료 조건도 카드를 구매하다가 이렇게 자연재해 카드가 4장 공개되면 종료되기 때문에 카드를 구매하여 자신의 덱을 만드는 게임이 확실하네요 또 재미있는 점이 카드를 사용해서 이 보드판 위에 일꾼을 놓고 마을과 도시를 건설하고 공방도 만들고 다리와 도로도 건설하게 됩니다 내가 건설한 것은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플레이어가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보드판에 점점 구성물이 올라갈수록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이 게임은 카드를 사용한 후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테크트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양한 카드에서 다양한 점수 획득 루트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드판에 올라가는 구성품들을 내 덱에 유리한 쪽으로 올리고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 게임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상세 페이지만 보고 추측할 뿐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상세 페이지가 생각보다 게임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어서 쉽게 추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 게임의 플레이 방식이 직관적으로 쉬워서 난이도는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덱 빌딩이라 이 카드를 모두 달달 외우고 있으면 앞으로 나올 카드를 예측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빌드업이 잘 되겠죠 초보와 고수가 함께 했을 때 점수 차이는 좀 날 것 같습니다 플레이 방식이 스플렌더처럼 4차례에 3가지 중 한 가지만 하고 턴을 넘기면 되겠습니다 카드 한 장 사용하기 카드 시장에서 한 장 구매하기 관리 행동하기 3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행동을 해야 수입이 들어오고 내가 사용한 카드를 다시 손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4차례에 할 수 있는 행동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타이밍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턴 한턴이 아쉽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4차례 액션은 한 번뿐이라니 스플렌더 하다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게임도 어떤 타이밍에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자연재해 카드 4장이 모두 공개되면 종료하고 가장 많은 점수 즉 명성을 가장 많이 쌓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파이윰의 작가인 프리드먼 프리제 파워그리드라는 전기발전소 게임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개인적으로 버라지가 등장하기 전까지 발전소 테마 원탑으로 생각해서 즐겁게 플레이를 했었는데 버라지의 등장으로 아쉽게 소외된 파워그리드 이번 파이윰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상세 페이지와 파이윰 플레이 영상 기크 사이트의 평가를 종합해서 봤을 때 꽤 매력적인 게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대되는 점을 살펴보죠 관리 행동하기 액션을 했을 때 수입과 버린 카드 더미에서 카드 획득하는 과정이 이 게임만의 독특한 점입니다 3달러를 기준으로 손에 남아있는 카드 수만큼 돈을 덜 받기 때문에 최대한 카드를 손에서 다 사용하고 관리 행동을 하는 게 좋겠죠 상대방 방해한다고 나에게 쓸데없는 카드를 가져와 사용도 못하고 갖고 있으면 내 수입을 방해하는 내 살을 깎아먹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린 카드 더미 맨 위에서 3장만 손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합니다 보통 덱빌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지금까지 버린 모든 카드를 손으로 들고 오는데 여기는 가장 위에 있는 카드 3장만 가지고 옵니다 순서도 바꿀 수 없고요 물론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더 카드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이 룰로 인해서 3장 정도 카드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이득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면 카드를 구입하면서 점점 내 덱의 카드가 늘어날 텐데 기본적으로 3장씩 회수하니까 초반에 사용했던 카드는 다시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 중반, 후반에 구매한 카드 더 효율이 좋은 카드로 점차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자 기본 카드로 계속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진행할 수 있겠죠 덱 빌딩을 내 덱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 중반, 후반 흐름에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카드를 다르게 빌딩한다는 부분이 참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인원수가 적을수록 시장 카드에서 몇 장씩 제거하고 플레이를 하겠죠 게임 종료 조건이 시장 카드 덱이 다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2인 게임인데 모든 카드를 사용하면 진짜 게임이 늘어질 것 같습니다 파이윸에서 걱정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덱 빌딩 시스템을 주 메커니즘으로 사용하였는데 플레이 템포가 좀 늦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행동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플레이하는데 카드를 사용하고 내 턴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카드를 구매하고 내 턴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카드를 손으로 회수하고 내 턴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각자 턴이 오면 막상 어떤 카드를 구매할까 어떤 카드를 사용할까 회수하고 수입을 받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텐데 내 덱이 완성되어 점수를 획득하는 과정이 느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덱 빌딩의 정수라고 불리는 도미니어는 내 차례에 카드 사용 구매 새로 뽑는 과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회전률이 빠르니까 내가 구매한 카드가 딱딱 나와주면서 템포가 빠르니까 재밌습니다 아니면 센츄리를 보면 파이윸과 비슷한 액션을 진행하지만 다른 부분의 룰이 심플하여 내 차례가 빨리 돌아오고 카드 회전률이 빨리 이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파이윸도 숙련자들과 함께하면 시간 단축도 되고 눈에 잘 보이지만 요즘 그만큼 하나의 보드게임을 많이 플레이하기는 힘들죠 제가 템포가 빠른 덱 빌딩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카드를 제외하고 시장 카드가 총 69장 정도 있는데 이 게임을 몇 번 하다 보면 카드의 종류, 다양성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장이 나와야지 더 전략의 다양성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선택과 집중으로 파이윸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라면 구매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플레이해보면 느낌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구매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구매를... inscrever 및 자막 as possible 유튜브 배사나 정국의 자막 제공 자막 제공은